그렇군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남편을 고발했고 남편이 무혐의 처분이 된 건데 부인은 이 검사의 개입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진상 파악 중인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마약 검사가 지연된 이유입니다. 최초 신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에 있었는데요. 경찰이 조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그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모바일과 소변을 제출한 것은 신고를 받은 지 약 100일이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즉, 세 달 보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마약 검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통상 마약 수사는 시간 싸움이라고 합니다. 실제 마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데요. 본권의 경우에는 수사가 지연된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둘째는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했던 아내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처음에는 소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가 실제로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라고 하면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만약에 본권의 경우에 이정석 검사가 본인의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이정석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검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할 직무 자체의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